다사다난한 2014년을 돌아보면서 오늘 예장 백석 총회장이신 장종현 목사님 모시고 성년 대담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우선 총회장님 2014년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올 한해는 참 정신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열심히 했지만 되돌아보니까 또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새롭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가구로 가지고 정말 한국 기독교 하나님의 나라의 보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사회적으나 국가적으로 돌아봤을 때 연초에는 진천중앙교회의 교인들이 성지순례를 하다가 이집트에서 폭탄 테러를 당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고 또 국가적으로는 세월호라는 배가 침몰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도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와 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같이 잘 대처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커다란 사건이 나지 않나 하는 해이게 하는 마음 또 나를 다시 바라보는 또 앞으로도 기독교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또 세계보고만 위해서 해야 되겠는가 모든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내 일이 구고 내 탓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보면 또 한국교회가 많은 역할들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봉사를 하면서도 때로는 또 지난 한 해 한국교회가 많은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 역할 한국 사회에서 좀 지금 잘 하고 있다고 혹시 보시는지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비난을 받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의 보금의 말씀으로 임해지 않을 때 자기 교단 또 자기의 이기심 이런 것을 버려야만이 예수님의 진정의 사랑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떡을 띠면서 남한테도 믿지 않는 사람한테 야 기독교는 뭔가의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이 있구나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를 포함해서 그렇지 못한 모습 속에서 일을 열심히 성도들과 또 반면에 또 훌륭한 목사님들 많아요 희생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의 빛이 안 나는 것은 그래도 뭔가의 연합을 이룰 때에 자기의 이기심 교단으로 이끌어 나갈 때에 비춰지는 것을 인해서 열매는 또 극히 적게 보이는 실질을 많이 일하면서 그렇게 제 생각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단 이기주의나 어떤 이런 것들을 버리고 낮아진 다른 교단을 먼저 배려하고 섬기는 정신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연합운동이 해결해야 될 좋은 방향을 제시한 것 같은데요 말씀 나온 김에 한국교회 연합기구가 지금 분열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한기총과 한기요원이 연합하려면 총회장님 말씀하신 그런 정신대로 가면 하나로 연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기요원과 한기총은 같아요 하나가 돼야죠 하나가 되는데 내 걸 버려야 난 걸 갖는 거 아니에요 내 거 가지면서 난 걸 가지려고 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보금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서에 대할 때 양보하고 내려놓고 서로 섬길 수 있는 어른을 모신다고 하면 이게 제가 볼 때는 글쎄요 한기총과 한교회는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NCCK까지라도 하나로 기독교의 대변자가 될 수 있는 기구가 됐으면 개인적으로는 그게 소망입니다 화제를 한번 교단 문제로 얘기했으면 하는데요 백석총회는 올해 교단 통합으로 한국교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대신과의 통합 선언총회를 갖기도 하고 많은 앞으로도 다른 교단과의 어떤 통합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교단 통합의 역점을 두고 있는 이유 특별한 어떤 뜻이 좀 있으신가요 장로계라면 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후배들한테 한 시대가 가고 한 시대가 올 때에는 분명히 그것이 칼라가 분명해져야 되고 큰 물방울이 작은 물방울 흡수하듯이 큰 교단으로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그냥 흡수되는 이런 날이 오기 전에 먼저 지도자라고 할까 어른 총회장님이라고 할까 그런 분들이 먼저 합해는 운동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대신하고 합해는 이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다 서로 내려놨어요 서로 내려놓으니까 되는 거예요 참 이걸로 기점해서 장자교단도 하루 합해고 뭐 또 교파가 좀 다른 그 좀 분열됐던 그런 교파도 이런 시점에서 내년에는 그런 부응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하는 겁니다 2015년 새해는 광복 70주년인 동시에 남북분단 70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선교 13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는데요 한국교회 주는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총회장님 보실 때는 내년이 어떤 해가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사실 70년 동안의 허터졌던 남북관계 또 이 8.15라는 해방의 자유를 이것을 깊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한 번 기독교에 초기파적으로 전체가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8.15때에 정말 큰 집회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믿음의 본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참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자유를 해방해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또한 눌리고 갇힌 북한을 위해서라도 기도해 주는 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한국 기독교의 모든 어르신들이 중심에서 이것을 큰 대집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어렵고 참 늘리고 갇힌 자들을 위한 그런 사람들도 해방의 자유를 가난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이런 것을 한 번 내년에는 8.15 중심에서 국가를 위한 기도 또한 우리의 참 어려운 사람들 또 북한을 위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올 2015년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새해에 되면 우리가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하나님의 뜻에 영광을 돌리자고 결심을 합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유와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산다면 무릎을 꿇고 기도 후에는 우리가 새롭게 출발을 할 수뿐이 없지 않느냐 저부터 주의 종들이 기도 많이 해서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니시 승리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년 대담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